법원이요. 국민의힘 조형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건데요. 오늘 결정으로 여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아주 큰 후폭품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사회부 취재기자가 연결이 돼 있군요. 최주영 기자, 오늘 법원의 결정, 주요 내용, 지금 핵심사항 먼저 정리해 주시죠. 네,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. 오늘 서울 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는데요.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준 겁니다.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요. 전당대회에 추인을 받지 못한 전국이 의결을 통해 당원을 개정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한 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겁니다. 결국 이 결정을 무효로 보는 게 맞다는 건데요.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법원은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는데요.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어서 당대표의 거리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.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이 정당의 자율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는데요. 이미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큰 혼란에 빠질 걸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